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여당에서도 공천 파열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검찰 혹은 대통령실 출신들이 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갑은 지난 세 차례 총선에서 모두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대표적 양지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이원무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략 공천되자 지역구를 일궈온 예비 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부산 해운대 갑에, 조지연 전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 각각 단수 공천됐습니다. 모두 여당의 텃밭인 지역구들입니다. 친윤계 핵심과 중진 의원들의 입단 본선 진출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희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조 친윤인 권성동 윤환홍 의원과 친윤 중에 친윤으로 평가되는 이철규. 박대출, 정점식 의원 모두 단수 공천됐습니다. 성남 분당을을 노리다 서울 영등포홀에서 경선을 하게 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이 지역 포기 선언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재배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진석, 정우택, 권영세 등 중진들도 본선 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공천 후반부 이른바 친윤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에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불출마를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텃밭 친 영남권을 포함해 24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히 김기현 전 대표와 주호영 의원 등 기존 지역구를 고수한 영남권 중진들이 현역 불패의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